사실 요즘에 역사전쟁, 역사전쟁 하도 말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홍산문화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도 그쪽의 역사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사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마 문화 DNA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 DNA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으로 만약에 한다면, 양분식이 생각한다면 한국 쪽으로 많이 문화 DNA가 프로테이지가 조금 높을까요? 프로테이지가 남아있는 거로 보면 한국 쪽이 높죠. 프로테이지가 남아있는 거로 보면 높은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무대를 어디로 볼 것이냐는 걸 얘기를 해야죠. 한국 역사의 무대를 어디로 볼 거냐는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영토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좁았던 시기입니다. 좁은 시기예요. 산바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전혀 다른 사유체계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사유체계와 그쪽 사유체계를 갖다가 나눠서 생각해 볼 때 보면 우리가 홍산문화를 얘기하고 고구려를 얘기하고 쭉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면적이 가장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홍산문화인들이 왕창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느냐 아니면 우리가 월달 계열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우리 민족, 우리 역사를 찾을 때 보면 반도사관이 아니었다 그런다 그러면 반도사관이 아니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달랐을 거고 문화 DNA에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솔직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연구가 전제가 되고 나서 홍산문화냐 하가저마층 문화냐 아니면 중국 문화랑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는 우리가 고립된 산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들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유엔에 가입돼 있는 나라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우리 한민족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한국 역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교수님하고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아까 역사전쟁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역사학 논쟁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역사학 논쟁들이 대부분 상고사의 문제하고 근현대사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역사학 논쟁을 하면서 많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민족사관도 있고 민중사관도 있고 요즘에는 강단, 재야, 주류, 비주류 이러한 역사 논쟁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나라의 각국에 사상이나 건국 이념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절대 그런 행동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양함이 나오는 그걸 갖다가 다 인정을 해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솔루션을 해서 최고의 가치를 뭘로 갈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따라와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서 활동을 할 때 어? 야, 이 사람들을 우리 사상으로 바꿔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너 와서 이거 우리나라 생각으로 바꿔. 우리나라 법으로 따져, 바꿔. 이러지 않잖아요. 어, 너희들 그러고 살았냐? 그럼 여기서 살아라. 대신 여기서 우리들한테 한국 미풍 양성만 깨치지 말고 뭐 너희들 저녁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우리는 그러더라도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그 사람들은 너 왜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 안 먹어? 혼내지 않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장점이란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상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리더국가 돼요. 그리고 세계의 리더국으로 존경은 안 받더라도 존중받는 나라가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